1월 16일에서 21일 사이에 일본에서 지진 횟수의 갑작스러운 감소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번주에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또한 진도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3개월 정도는 근처 지역에서 강진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난주 토요일에 큐슈 슈가나다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므로 큐슈 지역과 슈커쿠섬의 강진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작년 2월 이후로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없으므로 2022년 올 한해는 언제든지 일본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2월 1일은 초승달입니다. 초승달에는 큰 지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2월 초까지는 강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지난주 토요일에 발생한 슈가나다의 규모 6.6 강진에 대해서 난가의 트러플을 조사하였으며 문제가 없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본 기상청에 큐슈 지역의 진도계 60군데에서 데이터가 관측이 안되는 문제가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큐슈 슈가나다에서 규모 6.6의 강진 발생 전에 배터리가 고장이 나서 슈가나다의 흔들림 진동에 대한 정보 관측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또한 슈가나다의 규모 6.6 강진 이전에도 60군데의 진도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일본 기상청에서 관측점 주변의 집안을 조사해 봤더니 이상이 없다고 발표를 하였지만 지진 관측기계만에 의존하기보다는 실제 체감되어진 흔들림이나 크기,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 23일 일요일 오전 9시 57분경에 한국 동해쪽인 일본 니가타연 앞바다의 사도섬 부근에서 규모 4.4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니가타연 앞바다 사도섬에서의 큰 지진은 2012년 2월 8일 밤 9시 1분에 규모 5.7의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지역 근처에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가시와자키 가리아 원전 6호기가 가동 중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의 진도 5강 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규모 7의 지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12월에 인도네시아에서 규모 7.3이 두 번이나 발생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2월까지는 동해쪽의 강진에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가시와자키 가리아 원전 6호기 원전 폭발에도 대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